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.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. 진짜 500원이야. 어색한 맛이라면 놀라는 척만 해주면 돼. 어렵지 않지? 잘 부탁할게. 몇 달이에요? 11살? 삼촌 조카가 4학년이거든. 이렇게 그냥 이기란 말이야. 맛을 아니게 이렇게 미는 것 같아. 어렸을 때 그런 거 맞았어요. 이렇게 먹을래. 진짜 맛을 생각해. 진짜 맛을 생각해. 이런 얘기기 전에 차별을 주면 아니, 아니, 여기 여기. 왜요? 여기, 여기 여기. 어. 이렇게 대상 하시겠네요. 오른쪽. 오른쪽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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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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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